허리라인 잘 들어가 있고 버튼 자체도 저희가 2벌 다 2버튼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유행 타지 않습니다. 중요한 건 을 재킷이라는 걸 꼭 확인하시기 바랄게요. 맞아요. 지금 그레이 컬러 한 번 보셨고요. 네이비 컬러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 컬러의 팬츠라든지 이제 주말에는 약간 봄으로 갈 때 데님 같은 거 입으시면 너무 예쁘거든요. 지금 보시면 이 네이비 컬러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그런 에메랄드빛의 원사들이 살짝 트위드하게 섞여 있어서 네이비도 참 예뻤어요. 그래서 이걸 뭐 어떤 걸 받아가시건 간에 입어보시면 굉장히 예쁘실 거예요. 제가 그냥 입은 모습으로 바로 보여드릴게요. 왜냐하면 일단 걸려있는 을 재킷 두 벌 받아보시면서 제가 입고 있는 모습을 딱 보시면 어 맞다 우리 남편 출근할 때 아니면 결혼식 갈 때 모임 갈 때 이렇게 입으면 되겠다. 안쪽에는 그냥 셔츠 하나만 입어주시고요. 그 위에 입는다 하더라도 되게 부족함이 없어요. 특히나 정장 재킷 같은 부분에는 이 어깨, 암홀 어디 하나 읍조이거나 뜨게 되면 되게 답답하거든요. 그렇지가 않습니다. 그러면서 앞쪽의 라펠 부분도 이게 너무 얇다 보면 얼굴이 약간 커보일 수도 있는데 딱 적당하면서 버튼 하나 잠궈주세요. 허리 한번 보여드릴게요. 왜냐? 잘록하게 허리를 잡아드렸습니다. 이게 바로 라인을 잘 잡아드렸고 입어보시면 편하다는 거. 길이감도 역시나 뭐 재킷 하면 기본적인 길이감 있잖아요. 이 정도 길이감을 입어보시는데 입다가 이게 뭐 사이드벤트 처리가 아니면 아 이거 되게 불편하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지금 사이드벤트 처리 되어있잖아요. 주머니 손 놓고 빼고 움직이고 굉장히 편하게 되어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 이 한 벌뿐만 아니라 재킷 두 벌 받아가시고 제가 입고 있는 팬츠까지 노턱으로 되어있고 굉장히 부드럽고 포근한 정장 패치 오늘 두 벌 받아가시는 거니까 오늘 같은 날은 무조건 받아가세요. 왜냐? 오늘 받아가시는 가격이 방송상상 최저가로 12만 원대 이걸 다 받아가실 수 있다는 거죠. 지금 어쨌든 재킷 두 벌, 바지 두 벌인데 동일한 아이템은 아니지만 그냥 나누기 4. 어쨌든 4피스 받아가시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나누기 4를 했을 경우에 거의 지금 재킷 한 벌도 3만 원, 바지도 3만 원씩을 쇼핑을 하시는 거예요. 기회가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. 특히나 우리 들어가 있는 재킷은 우리 저희가 10%, 20%가 아니라 최대 37%까지잖아요. 가볍고 그냥 일반적으로 매번 입으시던 봄, 가을의 정장들하고는 좀 달라요.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드리거든요. 그런데 지금 사실은 약간 봄의 느낌들이 느껴지시겠지만 꽃샘 추위라는 게 있고요. 지금도 사실 기온을 재보면 거의 영하권인 경우도 있고 영상 한 1, 2도 정도? 안쪽에 퀼팅이 살짝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꽃샘 추위 때는 안쪽에 셔츠 하나만 입으셔도 아주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. 지금 이 네이비도 드리고 동혁 씨가 입은 그레이도 드리는데 이 네이비 컬러도 그냥 네이비 바지에 입은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. 이게 이 안에서도 다 크로스 코디를 하셔서 입으실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요즘에는 깔맞춤이라고 말 잘 안 하잖아요. 약간 믹스매치해도 괜찮은 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이비가 같이 입는다 하더라도 팬츠랑 입어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. 이게 입어보시면 굉장히 부드러운 의류 소재 들어가 있죠. 그리고 역시나 가볍게 입어보시면 되는 이런 패턴이 있으니까 이거는 고객님 받아가시면요. 집에서 그냥 어떤 바지에 입어보시건 혹은 정장 팬츠 저희가 두 벌 드릴 거니까 같이 입어보세요. 그러니까 뭐 졸업식 가시거나 모임 가시거나 할 때는 요즘에 홑겹에 양복 잘못 입으면 너무 춥거든요. 이거 입고 가시면 되겠습니다. 남성분들이 간절기라고 하는 시기에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꽃샘추위 되게 춥잖아요.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롱 니트 카디건 같은 걸 입어도 되고 트렌치코트 같은 걸 입어도 되는데 남성분들한테는 마땅한 아이템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. 하지만 거추장스럽거나 여러 겹을 입는 걸 남성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거 한 벌이면 꽃샘추위 때까지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아마 잘 입으실 거고요. 돌아오는 11월 달에 저희 페르젠슨에서 동일하게 또 이런 울 재킷을 또 보여드릴 거예요. 그때 사실 이 가격을 상상 못 하시기 때문에 미리 좀 장만해 놔야겠다는 생각으로 가져가시면 돼요.